나경원 비서 중학생 욕설. 오늘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.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한 중학생에게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 권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. 어젯밤 유튜브에 올라온 나경원 의원 비서 박 모 씨와 한 중학생의 전화대야 내용입니다. 5분 50초불량의 녹취 파일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등에 대한 막말도 담겨 있습니다. 해당 중학생은 SBS 기자에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는데 의원실 측과 이 글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박 비서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긍정성을 따지면서 막무가내 욕설 퍼붓고 협박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꺼내면서 저희 학교 찾아오겠다고 하는데.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인터넷상에서는 박 비서뿐 아니라 나 의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.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. 나 의원은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불찰이라며 해당 비서는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 비서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해당 중학생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등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SBS 권란입니다. 추궁 habían